안녕하세요 큰달걀티비입니다 참외 1개에 우이 1개는 껍질째 사용해야 되니까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씻어 주겠습니다 참외는 몸에 열을 내리고 소화기능에 좋은거 다 알고 계시죠 참외의 양쪽 끝부분을 자르고 반으로 갈라주세요 신선한 참외의 참외씨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아서 변비에도 아주 효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외의 태자에는 과육보다 5배 높은 엽산과 비타민씨를 함유하고 있으니까 이 씨는 버리지 마시고 그릇에 담아주세요 참외는 채 썰듯이 얇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큰 볼에 담아주겠습니다 오이도 양쪽 끝을 잘라주고 반으로 갈은 후에 오이시는 오이시하니까 입으로 넣어주고요 0.3mm 정도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오이도 참외와 합쳐주고요 소금 1큰술 넣고 20분간 절여주겠습니다 중간중간 뒤적여주세요 이제 참외 속에 다진 마늘 1큰술 넣어주고요 소금 1분의 1큰술, 식초 3큰술, 겨자 1분의 1큰술, 설탕 1큰술, 참외 속은 가위로 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겠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 불고기용 300g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소주 2큰술, 소금 1분의 1큰술, 후춧가루 똑똑 뿌려서 10분간 푹 재워주겠습니다 10분 후에 팬에 식용유 조금 넣고 돼지고기를 맛있게 구워주세요 참외와 돼지고기는 궁합이 아주 좋거든요 20분 지나서 오이와 참외는 손으로 꽉 짜서 수분을 제거한 후에 플레이팅 접시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비우고 가장자리에 이쁘게 모양을 낸 후에 돼지고기를 가운데에 넣어주겠습니다 고기만 해도 아주 먹음직스러운데요 여기에 소스를 곁들여주시면 정말 맛있는 여름철 보약 참외돼지 불고기 요리가 됩니다 아삭아삭한 참외와 오이가 돼지고기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 참외 소스는 드시기 직전에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돼지고기에 참외와 오이를 올려서 같이 드시면 새콤달콤한 소스와 오동오동시 느끼는 식감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제 참외씨 버리지 마시고 새콤달콤 소스로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